안녕하십니까. English Reanimator Q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vocab 정주행 6강 들어가 볼게요. 첫 단어가 aging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challenge입니다. 어서 들어봤죠? 그런데 이 challenge가 본문에서는 여러분들 그렇지, 명사로 쓰였어. 이 녀석부터 보자. challenge가 명사로 쓰이면 도전하다라는 좋은 느낌보다는 도전 혹은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 난제, problem, 문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나죠. 그리고 aging이라는 말은 원래 age에서 온 말이겠지, 그치? age는 나이, 시대 이런 뜻이지만 동사로는 늙어가다 혹은 와인이나 고기 따위가 숙성된다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에 ing를 붙이면 또 다른 명사형 노화가 되겠지. 한 사회나 국가의 사람들 전체적으로 나이가 드는 건 뭐라고 할까? 고령화라고 하면 좋겠어, 그치?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라는 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아주 많은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얘기할 거야. 알고 있는 거지? 이제부터 알면 되죠. so that you're a 동사. 이거 일종의 부사절이거든요. 그치? that 절 앞에 so가 붙어갖고 뭔가 좀 독특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contribute to, 이 친구 잘 알고 있죠? 봅시다. contribute to는 어디에? 기여하다. 그치? 돈을 주는 것도 되고 글을 써서 기여하는 것도 되고 내가 몸으로 도와주는 것도 전부 contribute to, 기여하다라고 할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왜 툴을 같이 붙였냐면 contribute는 누구에게 기여하다 할 때 꼭 전치자 투와 명사 이렇게 결합해서 쓴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툴을 붙였고 그 다음에 so that 주어 동사는 쉬워요. 이참에 외우세요. 주어가 동사하도록. 그러니까 앞에 이제 주어 동사, 주절이 있을 거예요. 주어가 동사하다. 왜 그랬는데? so that 주어 동사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지. 좋았어.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Retirement ages are drastically increased so that older members of society can continue to contribute to work force. 말은 좀 길어졌는데 한번 볼게. Retirement은 은퇴라는 말이지. 은퇴 나이가 drastically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increased, 증가되었다. 그러니까 은퇴 나이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뭘까? 60세에 은퇴하던 분들이 68세, 70세까지 일하고 은퇴한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죠? 증가했다. so that. 그래서 됐하다. 그래서 됐하도록. 그래서 좀 더 나이가 드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즉 어르신들이 can continue to, 계속해서 contribute to, 기여할 수가 있겠지. 어디에? work force. 직역하면 work는 노동이라는 말이고 force는 힘이니까 노동력. 그렇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사회, 노동, 인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은퇴 연령을 이렇게 쫙 국가에서 높여버리면 한 사회에서 노동에,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걸 얘기하겠지. 그렇지? 맞아? 계속한 다음. 봅시다. 5번. imperative. 6번 dependent elder. 그렇지? 두 단어는 좀 어렵지. 특히나 첫 번째 imperative라는 단어는 자주 나오지는 않아. 그래서 본문에서도 아래 각주로 달아놨지.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자. 6번부터. dependent는 어디에 의존하는이고, elder는 손 위에, 연장자의, 동네 마을에서 가장 어르신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elder야. 그래서 남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어르신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부양받는 혹은 부양되는 노인이야. 다시 말해, 자녀들이나 사회의 도움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을 우리가 dependent elder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위에 있는 imperative는 시급한 일, 명령, 당장 지금 해야 할 일, 지상과제, 당연한 명령, 이런 느낌이 imperative지. 그리고 윤리 시간에 배우는 imperative도 명령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라면 응당해야 될 도덕적 명령을 가리키는 거야.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질 것 같으면 당연히 가서 도와야지. 그런 느낌이지, 그렇지? 그런 걸 imperative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 문장에서는 명령문이라는 문장이 있지. 그런 형태의 문장을 우리가 imperative다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계속한 다음. big ticket applian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티켓이 되게 크다. big ticket. 이렇게 두 단어를 묶어서 형용사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고가의, 가격이 매우 비싼, very expensive가 되는데 보통 왜 그러냐면 작은 물건에는 어떻게 가격표 티켓이 작은 게 붙고 큰 물건에는 큰 티켓이 붙겠지. 그래서 big ticket이라는 건 당연히 고가의 어마어마한 제품을 가리켜. 물론 요즘에는 작은 명품 핸드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big ticket 핸드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계속한 다음. 그 다음에 appliance. 여러분, apply라는 동사를 보시면, 그죠? 내가 어느 회사에 지원하는 것도 apply고 연고를 몸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 붕대를 감는 것도 전부 apply지만 어떤 과학기술을 어디에 응용한 것 또한 apply가 될 거야. 그래서 그런 과학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물건들, 우리가 집에서 전기 코드 꼽아서 쓰는 것들을 전부 appliance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가전기기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지. 계속 가보자. 9번 purchase. 10번 be likely to. 이거는 그래도 우리 공감대가 형성된 단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purchase라는 건 여러분이 원래 동사는 뭐야? 구매하다야. 근데 만약 명사자리에 나온다면 구매품, 사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e likely to에서 이 likely라는 형용사를 좀 잘 보기를 바라. likely는 그럴 가능성이 꽤나 있는, 꽤 그럴 듯한 이란 말이라고. 그죠? 꽤 그럴 듯한. 그렇다면 여러분 be likely to가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저는 차라리 뭐뭐할 것이다. 뭐뭐할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봐봐. likely는 상당히 그럴 듯한 probably happen의 뜻이에요. 아, 이거는 뭐 거의 그렇게 일어날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고. 그거 아니야. 상당히 그럴 거란 얘기야. 그래서 10중 8구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지. 좋았어. 계속한다. 잠깐. 혹시 지금 피곤한 상태로, 졸리온 상태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단어 공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집중을 빡 해서 텐션을 올린 상태에서 들어야 효과가 있어요. 졸리온 상태에서 좀비가 돼서 봐봤자 효과가 없어. 알겠지? 보세요. 이거 단어 발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entrepreneurial. 다시. entrepreneu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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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enterprise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치? 그건 사업이라는 뜻이고. 뭐 영화 스타트랙에 나오는 그 비행선 이름이기도 한데. 아무튼, entrepreneurial은 enterprise랑 발음이 비슷하지.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업가적인이라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에셋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 여러분 집에 있는 차,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핸드백, 구두, 신발, 여러분의 집, 땅, 이거 전부 에셋이야. 팔아서 돈이 될 수 있는 물건, 내가 소유한 건 전부 에셋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자산이라고 얘기하지. 그렇잖아. 자산 운용 회사 중에 그래서 미래 에셋이라는 회사도 있는 것이지. 좋아요. 계속 갑니다. 오늘 갈 길이 바빠서 내가 말을 좀 빨리 해야 돼.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갑니다. rather than, rather than. 음, 문장에서 많이 봤죠? 그 다음에 somewhat, 이것도 자주 봤는데. 정확히 디테일하게 해석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 보장. rather than이라는, 어, than이라는 녀석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런 거야. rather than be 하면, b라기보다는 a, 이거야, 그죠? a, rather than b, a다. b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somewhat은요. 어느 정도, 크지도 않고, 아주 적지도 않고, 어느 정도. somewhat,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계속하자. 15번, remote, remote, 그죠? 여러분, 집에 리모컨 있잖아, 그죠? remote controller, 멀리서 이렇게 뭔가를 컨트롤한 기계라는 녀석이야. 그럼 이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keen, keen부터 볼까? keen은 열렬한, 뭔가를 열망하는, 뭔가를 이렇게 간절히 하고 싶은 사람도 keen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뭔가를 되게 열렬히, 열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의욕적인 것도 keen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remote는 멀리 떨어진 거니까, 다른 말로 웹단. remote island은 웹단 섬, 이렇게 되겠지. 좋아, 계속합니다. notes, impact of A on B. 둘 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노트 하면 뭐 생각나? 노트요, 필기요, 이렇게 생각날 수 있겠지. 맞아, 그런 뜻도 있지만, 노트는 이걸 좀 잘 기억해야 돼. 뭔가를 딱 보고, 오, 이렇게 notice, 알아차리다도 노트지만, 그지만 어떤 사실이, 와, 이거 좀 봐야겠네, 라고 주목하는 거, 주목하는 거, 그죠? 주목하네요, 여러분, 이런 단어 알고 계시죠? pay attention to, 이거 알고 계시죠, 그죠? 이게 다 노트예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 어떤 사실, 어허, 알아차리거나, 뭔가 이렇게 주목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impact of A on B, 이건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impact가 영향, 혹은 영향을 미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올 때 연결해서 해석 잘해야 돼. A가 on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줘야 돼. 꼭 외워, 잠깐만. 그러면 우리 영향 중에서 influence, influence, 이 단어도 이렇게 될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그지? 어, 맞아. 그래서 influence of A on B 하면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야. 영향이라는 뜻의 단어는 전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두길 바라고, 계속합니다. Invade, desperate. 좋아요. Invade 갑니다.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건 침입하다, 침략하다. 그래서 침략자가 영어로 뭐예요? invader, R로 끝나면 침략자입니다. 그치? 나쁜 뜻이죠? 그 다음에 desperate. desperate은 사전 찾아보시면요. 필사적인, 뭐 이런 것도 되어 있지만, 보통은 여러분들 이렇게 절박한,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사람이 절박해지면 뭔가를 필사적으로 하려고도 하잖아, 그치? 그래서 desperate,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절박한. 계속합니다. 21번, flightless. 아, 이건 좀 쉽다. flight는 비행, 나는 걸 얘기하는데, LESS가 들어갔어. 없다는 뜻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날지 못하는 느낌이겠고. 트랜스, 로케이터. 트랜스는 옮긴다는 얘기고, 건너서란 말이고, 로케이트는 자리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야. 그러니, 트랜스, 로케이트부터 보자면, 자리를 옮겨주는 거, 옮기는 거죠. 너 여기 있던 애를, 일로 와, 하고 이동시켜주는 걸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flightless는 날지 못하는, flightless bird, 하면 못나는 새, 타조나 닭이라든지, 키위새 같은 걸 얘기하겠죠. 좋습니다. 23번, in vain, 24번, never the less, never the less, never the less, never the less, 이건데요. in vain이란 말이요, vain이란 말의 사전을 찾으면, 이거 자체가 형용사로서, 헛된, 무의미한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in과 함께 같이 쓰이면, 형용사, 부사로 다 쓰여요. 뜻은 되게 비슷합니다. 헛된, 허사가 된. my effort was in vain, 다시 my effort was in vain. 내 노력은 허사였다. 즉, 원하던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고. 두 번째, never,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더, listen은 그거보다 덜하다는 얘기인데, 내가 앞서 말한 진술보다, 뒤에 진술이 결코 못지 않고, 덜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A 진술과 B 진술 사이에, never the less,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앞의 내용은 내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사전 찾으면, 불구하고라는 말 많이 쓰는데, 사실 불구라는 말이 원래 이게 일어예요, 일본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뒀습니다. never the less랑 바꿔 쓸 수 있는 친구들은요, 그렇죠? n-o-n-e로 시작하는, non-doll-less. never랑 non이랑 둘 다 부정한 건 아시죠? 그래서 non-doll-less, 이 친구를 써도, 그렇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모르시면, 이참에 꼭 기억해두길 바라고요. 계속합니다. isolate, isolate, isolate. 그리고 occupy. 음, 볼게요. 바로 갑니다. isolate는요, 상대를 고립시키고, 격리시키고, 남으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하나의 섬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isolate입니다. 그렇죠? 누가 예를 들어, 보균자가 됐어. 어떤 바이러스나 균을 갖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을 주변으로부터 떨어뜨려야죠. isolate the people, 해야 되는 거지. 좋아. 그 다음에 occupy는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차량이나 선박다리를 내가 가서, 이렇게 차지해버리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를 들어준 적이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화장실 변기, 거기 내가 들어가려고 딱 봤더니, 그 문 앞에 이런 말이 써있을 수가 있어요. occupy, 이렇게. 그러면 이미 차지되어 있는 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는 문을 두드려야 열려고 시도하면, 안에 있는 상대방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겠지, 그치? 좋아. 갑니다. 27번, extinction. 28번, predation. 이 단어들은 조금 그래도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아, 그쵸? 여러분, extinct라는 말 들어봤어요. extinct. 멸종한이란 말이지. 뒤에 I, O, N이 들어갔으니까 명사형일 거야. 그래서 보니까 멸종이래. 그리고 predation이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사실은, predator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predator,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아노드 휴버즈니, 이거 주연의 재미난 영화예요. 아,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죄송합니다. predator라는 말은 뭐야? 포식자. 그러니까 포식자라는 건 뭐냐면, 포식자라는 건, 난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다른 생명체를 잡아 죽여서, 그 사체를 먹고 사는 놈을 우리가 포식자라고. 인간도 엄밀히 따지면 predator죠, 그쵸? 아무튼, predation이라는 건 그런 행위, 포식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야. 계속한다. 네, G, E, N, E. 그 다음에 foundation. 뭐가 더 쉬워요, 둘 중에서? 그치? gene이 좀 더 쉬워요. 짧으니까. 유전자, 사람 몸에 있는 유전자, 이거 다 gen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그리고 foundation이라는 건, 어떤 거에 foundation, 바닥을 이루는 것, 토대나 기초가 되겠지, 그치? 유전자는 사람을 이루는 기초가 되죠? 갑니다. identity urge. 볼게요. 여러분, identity 말고 이 단어도 아세요, 혹시? identify. identify, identify, identify. identify는 이게 정말 뭔지 이렇게 들쳐서 확인하는 걸 얘기해. 그쵸? 아, 너 이거구나. 아, 이거 문제구나, 이거. 이렇게 확인하는 걸 identify라고 하고요. 또한 이런 뜻도 있어. identify A with B. 이렇게 A하고 B를 이렇게 나란히 두면요. 둘을 동일시하다. 그쵸? 어, 이거 같은 거구나. 이런 게 있어. 그치? 그리고 urge라는 말은 동사로 쓰이면 urge는 재촉하다, 촉구하다. 촉자가 들어가. 촉구하다. 그쵸? 이게 필기할 수 있는 상황인 분들은 필기하시고요. 안 되면 정말 집중해서 보세요. 촉구하다. 누가 뭐뭐 하도록 촉구하고 재촉하는 걸 urge라고 해요. 근데 본문에서는 말이야. 이 urge가 명사형으로 나왔어. 안에서 뭔가 나를 자꾸 재촉하는, 쿵쿵쿵 찌르는 그거 바로 충동이라고 하지. urge. 다 갖고 있죠, 그쵸? 초콜릿 케이크 딱 보면 드는 거 있잖아. 그게 바로 urge예요. 그 다음에 identity는 봐봐. 내가 이 놈이 어떤 놈이지 확인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정체, identity는 정체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신분증이 영어로 무슨 카드야? identity card, identity card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identity 하면 아이디, 아이디 카드. 그거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치? 좋았어. 아, 하나 더. 아까 동일시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 그쵸? 그래서 identical, identical 이러면 동일한, 동일한, 동일한 이런 뜻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일란성 쌍생아, 일란성 쌍둥이를 identical twins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전자가 똑같아요. 지니 둘은 똑같은 거야, 100%. 그렇지. 계속합니다. 여러분, 반 이상 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 따라옵니다. Purposeful의 Purpose는 누가 봐도 목적이란 말이지. 너 무슨 목적이야, 할 때 그 목적이 Purpose야, 그치? Purpose. 그래서 이거 이름절 강사했어요. Purposeful, Purposeful, Purposeful. 그리고 Support는 지지하고 누구 후원해 주는 거잖아, 그치? Support, 지지하다. 이것의 파생원이니까 쉬워요. Supportive, 남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치? 남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치? 우리는 뭐야? 내가 어른인데 애들을 돌봐야 되는, 지원해야 되는 어른이니까 Supportive Adult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어, 좋아. 그 다음에 Purposeful은 목표가 뚜렷한 거야. 그냥 목표를 가진. 이게 아니에요. Having a purpose이 있듯이 아니라 뚜렷하고 명백하게 목표가 있어. 목표의식이 아주 확고한을 뜻하는 말이야, Purposeful은. 이렇게 짧게 한 거는 말이 너무 길어질까봐 줄이는 거란 말이야. 그쵸?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가, 어떤 물건이 Purposeful하다는 건 명확히 특정한 목적을 갖고 행동하고 존재하는 걸 얘기해. 됐어? 좋아. 계속합니다. Constructed, Violent, 짧은 것부터 가니까 Violent는 여러분들, 어, 그치? 폭력이야. 거친 걸 얘기해. 그 다음에 Construct는 뭔가를 건설하고 만들어내는 거니까 건설적인, 생산적인, 아주 좋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야, 우리 대화가 건설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는 딴소리만,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거나 헛소리만 짓거린다는 얘기일 거야. 계속 가요. 37번, Resourceful. 잠깐만, Resource라는 건 뭔가를 해결하거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본바탕 자원을 가리키는 말이지. 근데 어떤 사람한테, 어, Resourceful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일까? 그리고 In List. In List는 목록이잖아, 리스트가. 그래서 목록에 올린다는 얘기인데 이건 도대체 뭘까? 이렇게 한번 보자. In List부터 보면, 이걸 원래 사람들을, 있잖아. 동네 돌아다니는 젊은 남자애들 한번 대상으로 해보자. 야, 너 할 거 없지? 군대나 가자. 그래서 얘들을 군대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징집하다, 증명하다가 In List야. 근데 다른 뜻도 있는 거지. 날 도와줄 사람의 목록을 적어보는 걸 얘기해보자. 그러면 In List 철수라고 한다면, 철수를 내 도움 목록에 올려. 그렇다면 철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의역해도 되겠지. 그래서 In List가 본문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다로 쓰였단 말이야. 잘 기억하고. 37번, 리소스풀은. 좀 전에 제가 살짝 떡밥을 드렸어요. 리소스가 뭔가를 만들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이는 자원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항상 옆에 머릿속에 많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지략이나 기략, 지략, 지혜,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묘수, 이런 걸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지. 그래서 문제 해결에 능한, 해법에 자신이 있는,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을 거야. 사람한테 보통 쓰는 말인데, 사물한테도 쓸 수 있어. 그래서 해법을 잘 찾는 이라고 의역을 해두고 넘어가자. 39번 갑니다. 여러분, 코어 하면 요즘에 코어 근육을 길러야 돼, 그래서 이런 플랭크 같은 자세나 팔굽혀펴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코어는 핵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크러스트가 있고, 멘틀리 있고, 안에 핵이 있잖아. 근데 핵이, 누클리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클리우스가 핵이 아니라, 지구 같은 이런 데에 들어있는 이런 동그란 핵은 여러분이 다 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복숭아 내가 잘 못, 아이, 복숭아 왜 이렇게 생겼어요? 복숭아 한 번,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내가 복숭아 한 번 그려보자. 근데 복숭아를 꽉 깨물면, 여기서부터 깨물면 상당히 이가 아프지. 왜냐하면 복숭아 안에 있는 강력한 이, 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이 복숭아의 심도 씨앗이라고, 씨드라고 하지 않고, 그 친구 역시도 코어, 이렇게 얘기해준다는 것도 알아두길 바랍니다. 코어는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야? 깊숙한 곳에 있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좋았어. 그래서 한 번 코어부터 보고 가자. 잠깐만. 지금 이걸 봤을 때 여기서는 또 어떤 현상을 발견할 수 있냐면 실수라는, 미스테이크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겠지. 아, 정말 죄송합니다. 코어는 핵심,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좀 바꿔놓으시고요. 정말 미안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다음에, exemplify. example은, for example 할 때 그 사례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exemplify는 뭔가의 사례를 제시하다는 뜻도 있고, 뭔가의 전형적 사례가 되다. 주어가 복적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래서 뭐뭐의 전형이다. 전형이라는 걸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뭔가의 사례를 들다. 사례를 제시하다라고도 쓸 수 있겠지. 해석 한 번 해보자. Violent behavior may exemplify an eagerness to take control. 좋아요. 폭력행동은요. 사실을 보면 폭력행동이라는 건 exemplify. 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뭘 보여주는 거야? eagerness. eagerness. 의욕. 뭐뭐 하고자 싶어함. 의욕. 열망. 해도 되겠다, 쉬운 말로. 의욕을 보여주는 거야. 뭐 하고 싶은? take control. 컨트롤이라는 건 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야. 딱 내가 통제권을 확보하고 싶은 아이의 욕심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떤 아이가 다분히 폭력적이라면, 그 아이가 이상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아이는 이 상황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아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고 있어서, 그것이 폭력으로 밖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내용 같아. 짧은 말인데 이렇게 말을 길게 했을까, 그치? 미안해요. 봅니다. 41번 별표 쳐놓으시고요. 41번 이 단어는 조금 어려워요. 그쵸? 여러분들, author 하면, 글을 쓴 사람, 작가라는 뜻이야, 그치? 작가. 그리고 victimize, 여러분. victim, 이거는 희생자죠. 희생자라고 그건 피해자를 가리키는 말이야. 근데 왜 수동태로 해놨냐? victim이 동사형으로 victimize가 되면, 보통은 다 수동태로 쓰인단 말이야. victimize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보자. authoritative는, authoritative는 권이 있느냐? 상당히 좋은 말이야. 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그리하여 존경과, 그쵸? 어떤 환심을 충분히 사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권이 있는 말 한마디라는 건, 그 말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얘기해. 이건 좋은 건데, 이거 말고 또 어려운 단어 중에 이런 단어도 있어. authoritaria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철자 좀 어렵죠? 이거는 권위적이냐. 이런 거 있잖아. 권위적인 선생님. 숙제 왜 나래였어? 취합. 권위적인 아버지. 내가 말하면 들어야지.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런 게 권위주의적인 건데,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야. 아, 여기다 주의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나쁘지는 않겠어. 권위주의적인. 이거 나쁜 거예요, 그쵸? 그치? 아, 이건 꼰대적인이다, 꼰대적인. 되겠지, 그치? 꼰대? 좋았어. 근데 authoritative는 좋은 거야. 존경할 만하고 뭔가를 좀 많이 아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걸 authoritative라고 한단 말이지. 어우, 저게 에너지 너무 많이 썼네. 그 다음에 victimize를 수동태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되다. 피해를 입다, 그치? 되겠어? 봅시다. 절반 이상 훌쩍 했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랍니다. signify. 여러분 sign, 표시판이 생각이 나죠, 그쵸? signify.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orient. 어? orient. 무슨 뭐 역사책 같은 데 보면, orient 하면 동방지역, 그쵸? 동쪽. 해가 뜨는 방향을 가르친다.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봤지, 그치? 내 orient가 다른 뜻도 있어요. 지향하게 하다. 지향이라는 건 어디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다. 향하게 하다지. 그래서 orient A, toward B. 이렇게 하면 A를 B쪽으로 향하게 하다.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거의 다 수동태를 쓰고, 이건 능동태로 잘 쓰지 않아. 그렇지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향하게 하다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signify, sign 얘기 드렸죠. 뭔가를 나타내고 명확히 드러내다. 명시하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계속한다. Fulfilling. 아니, Fulfill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고, 내가 상대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는 거니까, 뭔가를 실행하고, 뭔가를 이행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치? 맞는지 볼까? 성취감을 주는. 그렇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실천하고, 실행하고, 이행하는 거니까, 성취감을 주는이라고 의역해도 나쁘진 않은 거야. 그 다음에, validate. 여기에 valid라는 단어를 보면, 형용사 valid는요, 뭔가 어떤 주장이 충분히 그럼직한, 타당한이죠. 그리고 어떤 신용카드나 수표 따위가 아직 충분히 효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효력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validate. 동사형도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 타당함을 입증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어. 가자. 슬슬 텐션이 떨어지실 때 됐죠? 정신 바짝 차려요. 스트레칭하고. 졸리온 상태에서, 좀비 상태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 좋아. 사실 내가 좀 텐션이 떨어져서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볼게요. interest. 여러분, interest를 흥미라고 해석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 그치? 흥미라고 해석했는데, 안 될 땐 바로 이거야. 누구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 그냥 보통 이익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은 다 복수용으로 씁니다. 그죠? your interest 하면 너의 흥미도 되지만, 너의 이익, 너에게 돈이 될 만한 것,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preference, preference, preference. 아니, 동사, prefer. 뭔가를 더 선호하지. 그치?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preference의 명사형으로 선호, 혹은 내가 선호하는 것, 혹은 그 것들을 가리키는 명사가 되겠다. 좋아. preference. 여러분, 그리고 단어의 발음을 좀 아는 게, 확실히 그 단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것도 있어요. 계속합니다. 49번, compromise. compromise, compromise. 잠깐만, 약속한다는 뜻? 아니야. 알겠지? 그 다음에 harmony는 조화. 조화를 이룬다 할 때 조화나 화합을 가리키는데, compromise는 별별치고 좀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거야. 타협, 양보, 타협, 양보. 보자. 근데 이 타협과 양보가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 좋을 땐 뭐야? 서로 우리 한 발자식 뒤로 이렇게 물러납시다. 그래서 절충안을 찾아봅시다 할 땐 타협, 좋은 거지.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에서는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할 때 그거는 나쁘진 않은 말 같아. 그렇지만 나의 원칙과 나의 소신과 그런 아주 중요한 걸 타협한다고 할 때는, 혹은 나의 건강을 타협한다. 큰일 나죠? 이걸 타협한다고 할 땐 이 숭고한 가치와 이런 중요한 정신을 뭐한다? 훼손한다. 혹은 약화, 악화시키다. 이렇게 쓰일 수 있어. 보통은 수동태로도 많이 쓰이는데, 보세요. your body, 혹은 your health has been severely compromised.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너의 신체가 be compromised 됐대. 그러면 신체 건강 상태가 악화된 걸 얘기하겠지. 타협됐다, 양보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될 거야. 알겠어? 숭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게 compromised 됐다고 할 때는 항상 나쁜 뜻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계속합니다. 야, 이건 좀 할 만하겠다. attentive, attention 주의잖아, 주의. attentive는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 타면 항공 승무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고객끼리 항상 필요한 게 있을까, 없을까. 항상 이렇게 주목, 주의를 기울이고 있잖아, 그치? 그게 attentive예요. 주의를 기울이는, 그리고 negotiate는 상대하고 뭐하는 거야? 맞아, 협상하다, 교섭한다는 뜻이야, 그죠? 밀당을 좀 해본다는 뜻이겠지. 좋았어. 물론 negotiate가 자동차라 스키 타는 사람이 조금 험난한 지역을 이렇게 가까스로 잘 빠져나오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렇게는 잘 안 쓰여. 나 이거 잘 알아두고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합니다. 조인트, 여러분 이거 조인트. 무릎 조인트, 관절이라는 뜻이 있죠. 다른 뜻도 있어요. 그리고 primary, prime은 가장 위를 얘기하는 건데, 볼게. 조인트는 공동의. 그치? 우리 옛날 영화 중에 JSA라고 있죠? 이것도 여러분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겠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미안합니다. 그쵸? 공동경비구역. 조인 시큐러리 에어리어. 맞을 거야. 공동경비구역. 틀리면 미안하다. 알았지? 그 다음에 primary는 주된, 혹은 최초이라는 뜻이 있는데, 다 기억해야 돼. primary가 주된, 주로 쓰이는, 그치만 최초. 내가 단계가 있잖아. 단계. 그 처음을 가리키는 게 primary로 쓸 수 있어. 여러분들, 벽에다가 페인트 칠할 때, 내가 빨간색 페인트 그냥 벽에다 칠하면, 빨간색 잘 안 묻어요. 그래서, 겉에 처음에 칠하는 페인트가 있어. 그걸 primary라고 한단 말이야. 혹은 그런 작업을 primary라고 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 계속한다. 계속 가려고 그러는데 끝났네. 아무튼, 제가 오늘 텐션을 좀 많이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6강인데요. 6강이면 우리가 벌써, 그렇지, 5분의 1 끝낸 겁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따라온 친구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올해 반드시 EBS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급 모두 맞을 수 있도록 큐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